코로나19 4차 확산 영향이 본격화하면서 8월 생산과 소비 투자가 일제히 감소했습니다. 오늘 통계청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8월 전 산업생산지수는 111.8로 전월보다 0.2% 줄었습니다. 4월과 5월 연속 감소했던 전 산업생산은 6월 반등했다가 7월에 이어 8월에 두 달째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. 제조업 생산과 서비스업 생산이 각각 0.4%, 0.6% 줄어 나란히 감소했습니다.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 판매액 지수는 118.5로 0.8% 줄었고, 설비 투자는 5.1% 감소했습니다. 생산과 소비 투자가 트리플 감소를 보인 것은 지난 5월 이후 3개월 만입니다.